첫 번째 영상 보실까요? 오, 나온다. 어우, 나 무서울 것 같아. 블박차는 3.5톤 트럭인데요. 가다가 큰일 날 뻔합니다.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? 가겠습니다. 한 차들 무서워. 아, 불안해. 불안하다. 왜 좀 쳐버리는 게. 뭘까요? 뭘까요? 들어오나 보다, 들어오나 보다. 들어오나 보다, 들어오나 보다. 위에서? 저 위에서 떨어졌는데? 위에서 떨어졌어. 난간 위에. 누가 던진 건데? 저 차고가 높았나? 아니, 저 위에서 떨어졌어. 트럭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6교 다리 위에서 공사 중인 데서 떨어진 것 같아요. 고가도로에서 철거 작업을 하고 있었대요. 그런데 이렇게 가드레일 쭉 해놓잖아요. 가운데 있는 쇳덩어리가 뚝뚝어져 있어요. 제 뒤에 있는 저 쇳덩어리. 제작진이 저걸 들고 왔습니다. 들고 왔습니다. 또 어떻게 구했지? 등장하시죠. 실물을 들고 왔다고요? 네, 저걸. 그게 저거라고요? 이렇게 사는 거야? 80kg에서 100kg 사이. 진짜 크다. 말도 안 돼. 대단하다. 그럼 거기 옆에 있는 거 저거면 내가 옆에 끼우는 거? 여기다 끼우는 건가 본데요? 여기 이제 작업을 해서 끼우는 거 같습니다. 저 옆에, 저 옆에. 이제 저게 빠졌네. 양 옆에 서 보세요. 무릎까지 올라가잖아요, 그렇죠? 허벅지 택도 안 되잖아. 그렇죠? 허리. 지름이 30cm래요. 코 안에 들어가도 돼요. 우와. 이거 장난 아니네. 진짜 박민은 선배님이 맞추신 것 같은데요? 한번 들어보세요. 80kg. 80에서 100kg 정도 나간다고 봐야지. 우린 이런 거면 다리 길이 재거든요. 옆에서 바닥이 어거 좀 나쁘게. 옆에서 바닥이 어거 좀 나쁘게. 다리 길이. 다리 길이. 다리 길이 자거든요. 저게 쭉 떨어져서 고가 다리에서. 내가 조금 더 빨리 가시면. 심지어 뚝 떨어졌습니다. 지붕이 떨어졌겠다. 오토바이가 지나가다 위로 떨어졌습니다. 오토바이가 지나가다 위로 떨어졌습니다. 웬일이야. 지금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진짜 끔찍할 뻔했던. 진짜 끔찍할 뻔했네. 진짜. 안전불감증. 진짜 육교나 저는 고가도로 설치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. 우리 함블리 보시고 미리부터 점검해 주세요. 네. 왼빼. 둘. 셋. 둘.